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냥, 우리는 더 많이 이루어졌고, 더 많이 해봅니다. 안에는 뼈에 터득 담아서 뼈에서 바닥에 가득 뿌려줘야죠. 그 뼈에 터득이 뭐하고 싶어. 이 뼈는 어디서 보니? 이건 제가 뼈에서 뼈에 뼈에 넣어야죠. 이렇게 좀 쪼쪼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하시는 게 있어요?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한번 모양만 잡고 두 번째 자를때 꼼꼼하게 자르는 셈을 다 다음엔 실기나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좋아하실까요? 네 지금 찍어주세요 아, 이 박하야 아, 이 박하야 아, 이 박하야 아, 이 박하야 이쁘다 미영 안 하고는 엄마가 안 되라고 한다 사과 이쁘다